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삼성의 비장의 무기가 공개됐다. 2. TSMC라는 이름의 위기. 3. 바이든의 긴급전화.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3. 삼성의 반도체 기술은 크게 발전하여 대규모 경쟁사인 대만 반도체 제조사인 TSMC 타이완 세마이컨덕터 메뉴팩처링 컴퍼니를 앞지를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 노력 덕분에 삼성은 반도체 제조 기술 분야에서 자신의 지위를 입증하였습니다. 3. 삼성의 성공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선진 생산 공장과 기술 인프라에 대한 강력한 투자입니다. 3. 삼성은 극자외선 EUV 리소그래피와 같은 반도체 생산 공정의 진보를 도입하여 트랜지스터 크기를 크게 줄이고 칩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은 생산 효율을 강화하고 칩의 품질을 높여 제품의 경쟁력과 매력을 향상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삼성은 칩의 미세 구조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5nm, 4nm 등의 선진 세대에 적용하였으며 더 나아가 3nm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칩의 성능이 향상되고 에너지 효율성이 증가하며 크기가 줄어들어 모바일 시장 및 기타 스마트 산업에 점점 더 높아지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하지만 삼성이 이번에 신기술을 공개하며 TSMC마저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본격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HBM 3를 먼저 양산한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GPU 기업인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확보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오는 9월 HBM 3를 양산하고 5세대 HBM 시제품을 만들어 고객사에 공급하면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두 회사는 암흑길을 걷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HBM이라는 고성능 디렘을 무기삼아 실적 반등을 꾀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 고성능 디렘인 HBM 시장이 현재 형성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빨리 시장을 선점해 장악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회사는 HBM 경쟁력 강화와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 물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HBM이 메모리 반도체 르란을 타개할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른 이유는 AI 열풍으로 필수가 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 HBM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HBM은 일반 디렘보다 가격이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까지 비싸 수익선이 높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업계 최초로 개발한 4세대 제품인 HBM 3블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디렘 단품 침 12개를 수직 적칭해 현존 최고 용량인 24GB를 구현한 HBM 3 신제품을 개발해 현재 고객사의 검증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앞서 다량의 샘플을 요청한 엔비디아에 이어 AMD와 MS, 아마존 등 대기업들의 요청이 쏟아지면서 SK하이닉스는 HBM 3E에 올인하는 모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공지능 열풍으로 HBM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슈퍼를 지휘를 공고히 할 수 있는 키를 쥐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스노우볼트, 샤인볼트, 릴레인볼트 등 차세대 HBM 제품명으로 추정되는 상표권을 잇따라 출원 등록한 걸로 보아 하반기에 HBM을 출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출시를 해도 아예 시장의 요구에 맞춰 HBM 5세대 제품인 HBM 3P를 연내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가운데 먼저 5세대 HBM를 내놓는 곳이 다시 한 번 승기를 잡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한국 업체를 간의 경쟁이 곧 세계 최고의 경쟁이라니 대단한 일입니다. HBM은 여러 개의 디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디렘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제품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주로 사용되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의 결함에 사용하기 가장 적함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AMD 등 최상위권 AI 서버 GPU들이 대부분 HBM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았고 이를 선점하기 위해 가장 빨리 나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것인데요. 여기에 지난 19일 삼성전자는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차세대 그래픽 시장 성장을 주도할 32GBPS GDDR7 그래픽스 더벨 데이터 네이티드램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GDDR7 디램은 워크스테이션, PC, 노트북, 게임 콘솔 등은 롤론, 고성능 컴퓨팅 HPC, 인공지능 L,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반도체 암흑기를 기술 개발로 와신 상담한 삼성전자가 기지개를 펴놓은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3분기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인 메모리 시완이 이미 바닥을 지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반도체 감상 효과도 3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파운드리도 1위 TSMC와의 격차를 조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TSMC가 첨단 패키징 기술이 좋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의 미세 공정이 모두 수준금에 올라왔다는 평가를 받은 데다가 이번에 신기술까지 공개하며 TSMC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GPU는 채치 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칩입니다. 이 분야의 최고는 엔비디아로 이 회사는 전 세계 인공지능형 GPU 시장에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GPU는 지금 부르는 게 갑일 정도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엔비디아가 갑 중에 갑일 것 같지만 실상을 보면 엔비디아가 목을 메고 쳐다보고 있는 건 TSMC입니다. 채치 PT용 GPU로 유명한 엔비디아의 대표 제품 A100, H100은 전량 TSMC가 제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TSMC 앞에서는 엔비디아조차 이르린 셈인데요. 엔비디아가 머리를 숙인 배경에는 TSMC가 자체 개발한 패키징 기술 코어에스 치프 온 웨이퍼 온 서브 스트레이 때문입니다. 많은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AI용 칩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첨단 패키징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반도체에서 패키징이란 쉽게 말해 칩을 포장하는 과정 전반을 말하는데요. 웨이퍼에 새겨진 반도체 회로를 메인보드와 명결하고 제품화하는 마무리 단계에 속해 후후 공정이라 늘리기도 합니다. 최근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이 수준으로 제조 초미세 공정이 극한에 도달하면서 반도체 성능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고 이걸 잘 아는 TSMC가 귀한 몸이 된 것입니다. 패키징 과정에서 칩들을 하나의 얇은 막 위에 입체적으로 쌓으면 칩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는데 이는 전체 칩의 연결이 빨라지게 만드는 효과를 낳았고 최대 50% 이상의 엄청난 성능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칩을 어떻게 쌓아 포장하는지에 따라 성능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TSMC는 2012년 코어에스 기술을 처음 선보인 이후 패키징 기술을 계속해서 정교하게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이제 엔비디아와 애플, AMD는 TSMC의 패키징 기술이 없으면 핵심 제품을 만들 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품절 대란이 만들어진 이유도 수많은 고객사가 TSMC의 패키징 라인을 원하면서 병목 현상이 생겨 엔비디아 제품 출하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TSMC의 독주와 갑질은 오래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칩의 성능을 한 차원 끝어올리는 고금 패키징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도 3D 적층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하자 세계의 이목이 다시 한번 삼성에 쓸렸습니다. 3D 적층은 반도체 회로 미세화 한계를 극복하고 성능을 끌어올릴 방법으로 주목받는 기술인데요. 삼성전자의 이번 발표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적층 기술을 파운드리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기술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둘 다 잘하는 회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가 깜짝 놀란 것인데요. 과거에도 삼성전자는 누구보다 빨리 EUV 장비에 적용해 기술 격차를 벌인 바 있습니다. 특히 3D 적층은 한국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들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하는 기술입니다. 더구나 TSMC도 아직 이 기술에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삼성이 이 기술을 파운드리에도 적용한다면 기술적 부분에서 TSMC와의 격차를 벌릴 수 있고 첨단 반도체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은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삼성은 현재 TSMC의 코어에스를 뛰어넘기 위해 한층 발전된 개념의 E-E-Cube X-Cube 패키징 기술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TSMC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삼성이 최근 메모리 반도체 디디램과 파운드리 개발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전격 교체하자 업계에서는 삼성이 지금이야말로 TSMC를 따라잡을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승승장구하면 TSMC가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TSMC의 올 2분기 순이익이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가운데 올해 예상 매출 감소폭은 10%로 늘어났고 미국 내 첫 반도체 공장인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의 건설은 1년이나 늦춰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페비스 즉 반도체 설계의 큰손 고객들인 AMD 등이 생산망 다변화를 꾀하면서 TSMC에만 의존하지 않고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일부 물량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TSMC는 애플을 비롯해 미국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 월컴 등의 첨단 반도체 물량을 도맡아 생산해 왔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시장 60%를 점유한 TSMC의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다 첨단 공정 파운드리 가격이 높게 책정되면서 글로벌 페비스 기업들은 대체 생산처를 찾아 나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최적지는 삼성전자입니다. 더구나 최근 야난 갓등이 격화되면서 TSMC의 지정합적 물만은 TSMC 고객사들을 늘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옹쇼에 홀라온 중국 네티즌의 대만 수복시 장점에 대한 영상은 대만에서는 큰 문란이 되었습니다. 명상의 주요 내용은 중국이 대만을 수목하면 세계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국제적 위험이 확림되어 매교적 약점은 사라지고 대만의 협의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은 대만 수목은 수억 명의 중화 자녀에 공통된 염원이라고 덧무쳐 대만인들을 자극했습니다. 이처럼 야난 갓등이 격화되고 TSMC의 지정합적 위치가 불안해지면 질수록 삼성전자의 위상을 더욱 몰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술을 안정화를 통해 퀄컴으로부터 대규모 주문을 다시 따낼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글로벌 IT 매체 익스트림 테크와 폰아레나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3나노 파운드리 공정에서 60% 수요를 달성하며 안정화 궤도에 오르고 있어 퀄컴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을 고객으로 끄터드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폰아레나는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TSMC보다 3나노 공정에서 좋은 수류를 보이고 있고 신기술을 적용해 기술 측면에서 앞서가고 있다. 이런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면 내년 말 발표된 퀄컴의 새 AP 스냅드래곤 84세대 제품 생산에서 TSMC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빅테크 기업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AMD가 파운드리 생산에 있어 기존에 오랜 파트너였던 TSMC 대신 삼성전자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와 퀄컴을 제쳤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 토종 AI 반도체 스타트업의 반란까지 이어져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상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TSMC를 따라 잡을 수 있는 것은 기술력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기술로는 TSMC의 고객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인정할 만큼 압도적인 기술로 양산을 해야 그들을 몸지길 수 있습니다. 삼성은 5nm와 4nm 수물의 문제로 기존 퀄컴과 엔비디아의 일부를 TSMC에 넘겨주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일부를 찾기는 했지만 TSMC가 4, 5nm 공정에서 수를 문제가 별로 없었던 점에 비하면 사실 완패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즉 신뢰성의 틈이 더 벌어진 것과 같습니다. 패비스들이 가격 차이가 있어도 더 안전한 곳에서 제품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유는 제품을 접한 고객들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제품 판매 후 문제가 있다는 뒷얘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누구라도 같습니다. 무조건 싼 가격으로 대량 판매를 한 뒤 사라지는 그런 중국 기업이 아닌 다음에는 품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3nm 양산에 돌입했다고 해도 아직 TSMC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신뢰성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기술 유출에 대한 염려건이 아니다. 수물과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 고객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TSMC에 비해 확고한 기술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신뢰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TSMC를 꺾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이나 또는 비슷한 기술력으로 비교가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또한 삼성 파운드리와 가까운 기업들이 삼성 3nm를 적용한다고 해서 당장 삼성 파운드리로 옮겨 타지 않고 일단은 시장에서의 평가를 듣고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술력을 발휘해 TSMC가 생산하는 제품보다 훨씬 좋은 고성능 저저전력 초소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야 TSMC의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로 움직이게 할 수 있지 TSMC와 대등한 기술을 갖춘 수준에선 순수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이기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반도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관계자나 반도체 전문가들은 2nm와 1.4nm에서 삼성의 완전한 기술력을 증명하면서 TSMC에 비해 계속 앞서 나간다면 그때부터 즉 2025년부터 1위 탈환에 대한 진검 승부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무조건 기술력에 완벽하게 앞서가야 합니다. 우선 삽성전자의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를 들 수 있습니다. 애플은 다른 부분은 TSMC에 하청을 주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다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세계 1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애플은 삽성전자로부터 디램, 랜드플랫이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받습니다. 물론 다른 삼성전자의 경쟁 업체도 있지만 품질을 따지는 애플의 1순위는 가격이 가장 비싼 삼성전자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경쟁사라고 해도 삽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는 믿을 수 있는 신뢰 때문입니다. 현재 3nm 공정에서는 삽성 파운드리가 6개월 먼저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은 어제 기사에서 TSMC가 3nm 양산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TSMC가 3nm 양산에 돌입하면 대만 언론에서 가만히 쓸 리가 없습니다. 2020년 6월 반도체 업계에서의 화두는 3nm 공정 기술에서 GAA Gate All Around와 핀팩 핀 APT의 차이였습니다. 당시 핀팩 구조는 5nm 공정까지, 4nm 공정까지는 활용할 수 있다고 봤지만 3nm 공정부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삽성 파운드리와 달리 TSMC는 3nm급 공정에서도 누설 전류 문제를 담수하면서 GAA 대신 핀팩 구조를 적용시키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기술력 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애플, 퀄컴, AMD 등 초대형 고객사들로부터 3nm급 공정에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반도체 설계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세미콘 덕터 엔지니어리는 지적했습니다. 실제 미세 공정 심화에 따라 반도체 설계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시장 조사기관 IBS에 따르면 28nm급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5,100만 달러가 투입됐지만 10nm급에서는 1억 7,400만 달러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7nm급은 3억 달러, 5nm급은 5억 3천만 달러가 필요했고 3nm급 공정으로 진입하면서 부터는 반도체 설계에만 5억에서 15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핀팩과 비교해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GAA 기반 반도체 설계 비용은 더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비용 때문에 TSMC가 GAA 도입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GAA 기반 반도체가 핀팩 기반 반도체보다 성능 면에서 당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TSMC가 GAA 도입을 미루는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세미콘덕터 엔지니어링은 지난해 IBS 관계자를 인용해 3nm급 GAA는 3nm급 핀팩과 비교해 전력 소모가 15에서 20%가량 적은 장점이 있지만 반도체 노광 시각 증착 공정 MOL 및 금속 배선 공정 BOL이 동일하기 때문에 성능 차이는 8% 미만일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전혀 다른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nm급의 MBCFET 기반 반도체가 7nm급 핀팩 반도체와 비교해 소비 전력 50% 절감, 성능 30% 향상, 사용 공간 45% 감소 등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시장 조사기관의 예측치인 8% 미만보다 훨씬 강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삼성 발표대로라면 대단한 차이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3월 파운드리 포럼에서 더 진화된 MBCFET를 발표하면서 이미 1nm 개발에 진보된 기술력을 보였습니다. 기술력에서 TSMC가 점차 떨어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3nm급 이하 공정으로 진입할 경우 GAA 공정은 필수적 단계로 어차피 핀팩 구조는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일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적용해야 하는 공정은 빠를수록 기술력도 높아지고 수월 안정화도 빨라진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술력의 경쟁이고 이제부터는 반도체의 정세로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TSMC는 일본 구마모토연에 총 1조 2천억엔을 들여 생산라인을 건설 중인데 이 중 일본 정부가 건설 비용의 40%를 지원합니다. 지난 4월 착공했고 내년 9월에 준공해 2024년 말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소니는 TSMC 공장 옆에 이 이미지 센서 생산라인을 세워 TSMC에서 생산된 칩을 받아 옆 공장에서 바로 센서를 완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TSMC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제2공장을 건설할 가능성을 내비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선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7nm, 5nm 같은 그런 첨단 반도체, 선단 어드밴스트 공정 위주로 개발되는 반도체일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예상하면서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에 착공하고 나서 키늦게 소문이 도는 내용은 첨단 반도체가 아닌 12인치 웨이퍼에 22에서 28nm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첨단이 아닌 자동차용이나 가전제품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구형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쇼티지가 나는 부분이 이쪽 부문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의 전말은 일본의 간절한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대만 정부의 입장에 따라 일본 정부가 50%의 건설 자금을 대주는 조건으로 기본적인 22에서 28nm 반도체의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소문이었습니다. 자동차 왕국인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좋은 기회라는 분석도 나왔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제. 그런데 그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과 대만을 압박하면서 반도체 기지를 미국에도 세워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의 압박에 모리스창 TSMC 창업자 등 TSMC 최고위 경영진은 대만 생산이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강력했던 것만큼 고개를 숙이는 것도 빨랐습니다. TSMC가 대만이 유리하다고 한 것은 생산 단가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계적으로 찍어낸다고 해도 미국과 대만의 생산 단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일본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따랐고 미국의 요청에는 반발했던 TSMC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TSMC 고리 관계자가 일본의 제2공장을 그것도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울 수도 있다는 말이 슬며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3나노미터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는 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앞으로 TSMC가 삽성 파운드리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승부수를 잘못 두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의 세계 점세 분석이자 그 이유는 내일 계속 이어집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한국의 삼성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까지 미국서 투자를 철회하고 유럽에 올인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든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삼성과 다시 협상을 하기 위해 난리가 났는데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유럽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것을 제시하면서 더 이상 미국의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어져버렸는데요. 해마다 조단이 보조금을 약속하며 한국의 삼성과 SK, 대만의 TSMC 공장을 미국에 유치한 바이든 그런데 수익이 나면 반도체 보조금을 미국 정부에 토해내야 하고 기밀정보까지 내놓으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유럽연합이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FTA를 맺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은 그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는데요. 유럽연합이 한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이든의 한국 뒤통수치기를 의식했는지 유럽연합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의 삼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유럽연합 이후은 27개 회원국 담당장관들이 반도체 생산 확대에 430억 유로약 59조원을 투자하는 이유 반도체법 치프스 액트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드릭 나이케 지멘스 이사는 이와 관련해 독일 프랑크 푸르터 알게 마이네차 이퉁 FAZ에 16나노 이하 반도체는 세계 시장에서 4%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면서 반도체법이 중점을 둘 대상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자체 또는 위탁 생산하는 경우 모두 훨씬 더 많은 프로젝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반도체 지원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삼성전자가 유럽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투자금액의 최대 40%를 지원한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최대 25%를 세액 공제해주는데 이마저도 나중에 수익이 나면 미국 정부에 반납하라고 했죠. 유럽연합은 이러한 더러운 조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깔끔하게 투자금액의 무려 40%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 전 스페인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산체스 총리는 한국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은 것입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산체스 총리는 네에스 마로토 산업통상관관부 장관 등 스페인 주요 부처 장차관 40여 명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께 평택 캠퍼스를 찾아 1시간 가량 반도체 1라인 P1을 둘러봤습니다. 스페인 총리가 한국 내 삼성전자 사업장을 공식 방문한 것은 역사상 이번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결국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엘파이스 등 다수의 스페인 언론 매체는 산체스 총리가 한국을 떠난 직후인 18일 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 경영진이 팀을 꾸려 유럽을 방문했다며 그 가운데 스페인을 가장 먼저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엘파이스는 삼성전자가 스페인 공장 건설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이를 심도있게 연구하기 위해 팀을 꾸려 스페인을 방문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간 유럽 지역 직접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던 삼성전자가 입장을 바꾼 것은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안이 커진 데다 최근 바이든의 뒤통수에 신물이 난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생산비용도 25%나 더 비싸고 인력 효율성은 50%나 더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수십조원의 보조금을 받아야 한국에 짓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데 이마저도 다시 수익이 나면 토해내고 미국 정부에 기밀 정보를 모두 제출하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라 판단한 것입니다. 유럽은 지원금 스케일이 다릅니다. 삼성이 만약 유럽에 50조원을 투자하면 유럽연합은 삼성의 40%인 무려 20조원을 지원해줍니다. 미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리고 스페인이 삼성에 이렇게 가장 적극적인 이유는 바로 관광산업에만 의존하던 스페인 경제를 완전히 탈바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관광업에 크게 의존해오던 스페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 장기화로 항공로선과 여행 수요가 끊기면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팬데믹이 전세계 공급망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의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생산 차질이 빈번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불안까지 커지면서 향후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반도체 확보의 EU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였고 스페인도 산업구조 전환을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도 한국의 삼성의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약속했습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까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사상 처음으로 방문했는데요. 한국과 독일 간 긴밀한 반도체 동맹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원수가 삼성전자 사업장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총리,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등이 독일에서 열렸던 정보기술 IT 전시회 세비시 비트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둘러본 정도였고 제품이 만들어지는 사업장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찾은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실제로 독일은 독일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인텔의 9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최근 7조 원의 추가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이 공장을 짓는 비용을 애초 170억 유로 약 23조 6천억 원로 추산했지만 현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 300억 유로 약 41조 6천억 원가 필요하며 이후 반도체법에 따라 총 건설비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인텔은 다른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와 비교해 발생하는 비용 격차를 해소하고 이 프로젝트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위해 독일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한 대대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을 한국으로 도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의 점유율은 70%를 돌파했습니다. BMW, 아우디, 벤츠 등 독일 3사뿐 아니라 유럽 자동차 대부분이 한국산 배터리만 쓰고 있죠. 여기에 더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럽의 초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 유럽은 사실상 미래 유럽 경제를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기로 한 국가는 일본도 대만도 유럽도 아닌 바로 한국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 내 투자를 취소하는 순간 최근 폭락하고 있는 바이든의 지지율은 바닥을 치게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이든은 최근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며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한다면 미국과 G7이 공동으로 중국에 대해 관세 인상을 하여 한국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한국의 지난 사드 보복 때처럼 한국 경제에 압력을 가할 경우 주요 7개국 G7이 함께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는 등 대항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고 리온 게이자이 신문익회 2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연방의회는 중국에 대한 대항 조치로 수입 관세를 인상하는 등 국내법 정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초당파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서는 중국이 특정한 국가에 대해 자국의 뜻을 관철하려고 경제적 위압을 가하는 경우 미국 대통령에게 여러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권한에는 관세 인상 조치에 더해 경제 압력을 받은 국가에 대한 자금이나 금융지원도 포함됩니다. 중국의 제재로 입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미국이 대상국의 관세를 인하해 수입량을 늘릴 수단도 마련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무역을 끊어버리면 미국이 대신 사주겠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중국은 미국의 1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마치 지난번 마이크론 제품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연상시키게 하는 강력한 규제를 선포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은 한국과 일본 같은 이웃나라에 경고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가 전문가를 인용해 3일 보도했습니다. IOIA의 상하이의 반도체 연구회사 ICYZ의 왕리프 분석가는 중국 반도체 시장이 미국과 동맹에 의해 포위된 상황에서 게시된 이번 조사는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경고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대만과 함께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고자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14분의 1원으로 이들 나라의 고위 권리들은 지난 2월 첫 번째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왕리프는 특히 한국이 중국의 마이크론 조사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에 여전히 반도체 제조 시설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해당 조사는 미국의 행동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 심사 이유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정보 인프라의 공급망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된 제품의 문제가 인터넷 안보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외국 반도체 회사에 대해 사이버 안보 심사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기 전까지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시행한 것에 대해 별다른 반격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마이크론이 자국 기술 산업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긴다고 왕리프는 말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론이 미국 정부의 대중 제재 부과를 뒤에서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만든 반도체 치과 과학법 반도체법에 서명한 이대 마이크론은 다른 몇몇 미국 반도체 회사들과 함께 로비 자금 지출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SCMP는 전했습니다.